이 시간 워크샵의 주제는 노동조합과 사회변혁입니다. 사회변혁을 하는 데 있어서 노동조합이 어떤 구시를 하는지 함께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발제를 맡아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아영 동지는 노동자연대에서 조직노동자운동팀장을 맡고 계시고요. 운영위원이기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사회변혁을 위한 노동계급의 전략전술에 관한 그런 분석글들을 주간신문노동자연대에 기고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 임금임금격차연대 등이 있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노동조합의 위상이 지난 2, 3년 사이에 좀 올라갔습니다. 물론 노동조합이 이기주의다, 격차만 늘렸다 하는 주장이 여전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박근혜, 태진, 촛불투쟁을 경과하면서 노조에 대한 인식이 훨씬 우호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촛불투쟁 이후에 2년 정도가 경과하는 시점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이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85%로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설문조사에서 좀 눈에 띄게 생각이 됐던 것은 68%나 되는 사람들이 노동조합이 불평등 해소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했어요. 임금격차를 오히려 늘리고 불평등을 늘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58%나 되는 사람들이 노동조합이 정치민주화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58%는 1989년에 조사했을 때 한 61.7%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87년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이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니까 사회민주화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 이래로 그 다음번으로 이 수치가 높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사람들은 조직 노동자들이 투쟁에 참여하면 단지 그들에게만 이런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에도 기여를 한다고 평가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철도 파업의 과정 박근혜, 태진 투쟁의 과정을 보면 투쟁 초기에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서 기여한 측면이 꽤 크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이 이 촛불 투쟁에 많이 참가했고 그러면서 자신감을 크게 얻었죠. 그리고 이게 지난 2년 동안 그래서 노동조합의 성장으로 나타났는데 2016년 투쟁에서 좀 더 급진적이고 자파적이고 그리고 존재감 있는 역할을 했던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에 비할 바 없이 크게 성장했다는 점을 보면 사실 이 촛불 투쟁에서 노동조합에 했던 기여가 조직의 성장으로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변화를 배경으로 해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또 되게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노동조합이 그냥 조합원들의 조건을 개선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되고 사회개혁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사회개혁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죠. 김명한 민주노총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이런 지향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줬습니다. 김명한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사회대개혁에 나서야 한다면서 사업장 담장을 넘어 한국사회대개혁으로라는 기치를 내걸었죠. 공장 담벼락을 넘어서 사회개혁에 나서자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보다 조금 더 급진적인 노동자들은 자본주의를 조금 손봐가지고 개혁하는 것으로는 좀 부족하고 근본적으로 변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만약 노동조합 투쟁이 조금 더 급진적으로 나간다면 그런 게 근본적인 사회변혁의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다소 막연하게나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과연 노동조합이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는 어떤 구시를 할 수 있을까요? 고전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이런 점을 오늘 좀 살펴보고 또 혁명적인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조합 안에서는 어떤 구시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르크스와 앵겔스는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처음 인식하고 지지한 사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당대의 사회주의자들은 모두 다 노동조합의 적대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로지 마르크스와 앵겔스만이 노조를 옹호했죠. 그런데 사실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의 등장 상황을 보면 노동자들이 선택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광범한 조직 형태입니다. 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사용자들이 착취를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에 맞서서 임금과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거나 지키기 위해서 단결을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바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투쟁을 한 것이죠. 노동자들이 머릿속으로 그거를 의식했든 아니든 관계없이 이런 노동조합운동의 출발점은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계급투쟁인 것입니다. 이런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들은 조건을 개선하고 또 의식도 발전시키죠. 조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경험을 보면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해서 몇 개월 동안이나 1, 2년 투쟁을 하면 비슷한 동종업종의 노동자들보다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조건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노조가 공격을 당하는 측면도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일부 급진적인 활동가들은 노동조합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경시하는 경향도 있고 또 어떤 급진적인 활동가들은 노조가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양보는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을 매수하기 위해서 준 뇌물이고 그거를 통해서 노동자들은 특권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은 개혁주의에 대한 아주 초자파적인 태도를 낳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은 명백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마르크스는 오히려 노동자 계급의 이익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민중을 위해서 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추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주의는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이지 자기 희생은 아니거든요. 자기 희생이나 이타주의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노동계급이 스스로를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자본주의에 맞설 때 인류의 피로도 충족될 수가 있다고 마르크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르크스가 노동조합을 통한 투쟁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노동자들이 이런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투쟁하면서 자신을 훈련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노동조합의 투쟁 성과보다, 즉 요구를 얼마나 성취하느냐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투쟁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임금 노동과 자본의 지배를 극복할 주체로 조직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투쟁을 통해서 훈련돼 나간다는 것을 중요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노동조합의 무비판적이거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다. 이렇게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르크스는 노조가 착취를 없애려고 싸우지는 않고 착취의 결과에만 맞서서 싸운다고 비판을 했고요. 또 노조 지도자들이 협상에 목을 메면서 자본가들에게 포섭돼 가고 있다. 이런 비판도 했어요. 특히 차티즘 운동이라든지 신노조 운동 같은 것을 통해서 노동조합 투쟁이 활성화되었던 그런 시기가 가라앉으면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온건화되는 모습을 보고 그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시장을 쫓아가서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고 이러는 것을 보면 도대체 누구한테 신뢰를 얻으려고 하는 거지? 노동자들한테 신뢰를 얻고 싶은 거야? 아니면 저 정치인들한테 신뢰를 얻고 싶은 거야? 하는 그런 비판 같은 것을 했었죠. 이처럼 노동조합은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하나는 노동조합이 노동계급 전체가 아니라 한 부분만의 조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산별로조, 산별로조 통합 같은 것을 추진하곤 하는데 아무리 큰 산별로조라든지 특별한 업종만이 아니라 일반 노조를 조직하겠다 해서 아무리 큰 일반 노조를 조직한다 하더라도 노동계급 전체를 단결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동조합이 자본주의를 분쇄하고 노동자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조직이 아니라 일단 자본주의라는 현존 질서 안에서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점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노동조합의 성격 때문에 일단 노조가 교섭 대상으로 인정을 받고 안착이 될수록 개혁주의적인 성격이 훨씬 두드러지죠. 특히 노조에서 협상을 전담하게 되는 그런 상근 간부층이 생겨나게 되는데 노조가 안착이 되면 바로 이들이 노조 안에서 보수적인 층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현장 노동자였는데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그 협상을 전담하는 상근 간부가 되면 현장을 떠나서 약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계관이 달라지죠. 그래서 현장 노동자들이 막 이거저거 요구하는 게 어린애 같은 불평이라고 생각이 들고 철없이 노동자들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경제 상황이나 기업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눈을 가져야지 하는 이런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개혁주의 노조 지도자들은 노동조합은 경제투쟁을 하고 더 광범한 정치투쟁은 의회를 중심으로 한 그런 활동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노동자들의 경제적인 이익이 중요하긴 하지만 계급 전체를 생각하니까 사회 전체를 생각하는 좀 더 광범한 국민적 이익, 민중의 이익 같은 것에 노동자들 스스로의 이익을 종속시킬 줄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납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하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소개했을 때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사업장 담장을 넘어 사회대개혁으로라는 그런 기치를 내세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럼 이거는 노동조합이 부문주의라고 하는데 노동조합 부문주의를 넘어서 정치투쟁하자는 것 아니냐라고 의문을 갖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일단 사업장 담장을 넘자 이런 얘기는 좋은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활동가들이 사업장 담장 안에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참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부문적인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면 시야가 너무 협소해져서 그 시야가 협소해진 나머지 사기 저하도 금방 됩니다. 자기네 사업장 자체에서 투쟁이 벌어지지 않으면 사업장 담벼락 바깥에서 막 투쟁이 벌어져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영향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사업장 담장을 넘자는 건 일단 좋은 일인데 그래서 사업장 담장을 넘어서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겠죠. 만약 사업장 담장을 넘어서 경사노이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장 담장을 넘어서 일자리위원회, 민간정협의회, 국회정책협의회, 기업이사실 같은 데 간다면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김명환 집행부는 실제로 이런 곳에 가서 민주노총이 조합원만의 이익이 아니라 미조직, 자영업자, 중소영세기업을 또 대변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는 민중의 이익,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자들이 양보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어지기 쉽죠. 1998년 노사정의회에 참가했던 민주노총 1기 지도부가 바로 그랬는데 당시에 IMF를 불러일으킨 경제공황 상황에서 이 지도자들은 재벌개혁 같은 사회개혁을 위해서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제 같은 그런 노동계약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고통을 분담한다는 그런 취지였죠. 이런 게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땐 올해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치로 결정된 것도 저는 사실 이런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최저임금 그만 올리라는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을 고려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리대로라면 그들이 말했을 때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의 임금만은 지켜야 된다. 오히려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조건은 뒤로 약간 제쳐주고 이걸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바로 그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의 경제적인 이익마저도 이런 논리 속에서는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오히려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노조 지도자들이 추구하는 정치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노동자들을 대리해서 사회적 대화기구에 간다든지 국가기구 부문 국가위원회 같은데 지금 민주노총이 그런 위원회 50개나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대변해야 되든지 아니면 조건이 돼서 정치 세력화를 할 수 있다면 의회로 가서 대변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노동자들의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결합시키는 데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말하는 정치에서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기껏해야 그 정치를 응원하는 압력수단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는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이용해서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힘이, 경제투쟁에서 발휘하는 힘이 체제를 위협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구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노조 지도자들이 추구하는 정치는 이런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장 담벼락을 넘어 사회대혁으로라는 기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부문주의의 한계를 넘는 것도 아니고 정치와 경제 결합을 추구하는 것도 아닌 개혁주의의 방향으로 나가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노동조합은 결코 단일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정치 환경에 있느냐. 권위주의 체제냐.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안착된 사회냐. 또 어떤 시기에 노동조합이냐. 막 투쟁이 분출하고 급진화되는 운동이 벌어지는 시기냐. 아니면 자본주의 안정기냐. 이런 거에 따라 성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기에 노동조합을 딱 그리면서 이게 진짜 노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투쟁이 막 고향되는 시기에 노동자들이 혁명적 운동에 나서고 의식도 급진화되는 그런 상황일 때조차 노동조합의 보수성이 저절로 극복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혁명적 운동을 억누르는 구시를 한다는 것을 이런 역사적 경험은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노조에서 노동자들에게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정부나 사용자들이 막 탄압을 통해서 투쟁을 통제하고 억제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이 효과적으로 그 내부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으로 그걸 마비시키는 모습을 역사적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의 혁명적인 물결이 막 일어났을 때 그때를 예로 들어볼 수 있죠.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유럽 노조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자국 정부의 편을 들어서 전쟁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혁명적 자파들은 이제 노동조합은 끝났다. 지금 정부 편 들었는데 노조가 저렇게 돼가지고 노조 구실하겠어? 하고 생각했죠.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았습니다. 1918년 말에 독일에서 혁명이 일어나자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재빨리 노동자들의 염원인 8시간 노동을 욕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재빨리 그거를 또 양보했죠. 그러자 노동자들이 기대를 해가지고 노조에 막 대거 달려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1년 만에 조합원이 3배로 증가했어요. 제가 아까 촛불 이후에 2년 동안 민주노총이 성장했다고 했는데 지금 민주노총이 100만인데 27만 명이 2년 동안 가입했거든요. 지금 민주노총의 4분의 1이 2년 동안 가입한 건데 이 1918년 독일 혁명 이후에 이 상황에서는 1년 만에 3배로 조합원들이 늘어난 거니까 엄청난 거였죠.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근데 이런 개혁을 발판으로 해서 투쟁을 더 전진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개혁을 발판으로 해서 노동자 투쟁을 체제 내로 제한하고 자본주의를 안정화시키는 방어막 구실을 이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체제가 혁명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생각했죠. 아니 이런 사태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노동조합으로 조직돼 있는 선진적인 노동자들이 체제에 맞서서 싸우도록 그럼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온건하고 보수적인 노조 지도자들의 영향력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래야만 그런 길로 노동자들을 이끌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국제적인 경험과 한국의 경험을 좀 살펴보면서 이런 교훈을 좀 이끌어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온건한 기존 노조로부터 나와서 혁명적인 노조나 혁명적인 노동단체를 만들자 이런 시도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의 혁명적 자파들이 바로 이런 주장을 했죠. 이들은 보수적인 노조에서 활동하는 것은 쓸모없는 짓이다. 그것을 거부하자. 그리고 거기서 이탈해서 별도의 혁명적인 노동자 조직을 만들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파들 가운데서도 일부는 간혹 이런 시도를 하고 세계적으로도 보면 이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기존 노조의 보수적인 데 반대해서 팝업 노조 같은 그런 걸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죠. 그러나 러시아 혁명가 레닌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하면서 그것은 유치한 헛소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간단한 이유였는데 그냥 노동자 대중을 온건한 노조 지도자들의 역량력 하에 내맡겨두고 우리만 나오자는 거니까 그건 안 된다. 혁명가들이 스스로 고립을 택하는 것일 뿐이다. 하고 레닌은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레닌은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보수적 지도부가 장악한 노조 안에서라도 활동을 하면서 그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역량력에 맞서서 싸우고 노동운동 안에서 지도력을 획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그 보수적인 지도자들의 역량력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닌은 혁명가들이 노동조합으로부터 분열에 나오는 것을 반대하는 한편 개혁주의 역량력에 맞서 싸우려면 혁명적 사회주의자들로 이루어진 독자적인 정당이 있어야 된다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노동조합의 한계를 얘기하면서 노동조합은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얘기했을 때 그거는 노동계급이 가져야 되는 조직이 유일한 조직이 노동조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조직들도 필요하다는 것을 뜻하는데 바로 레닌은 이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역량력을 극복하려면 혁명적 정당이 독자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은 개급의식이 다양한 노동자들을 포괄하게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노조는 협상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항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을 다 조직하거나 업종에 있는 노동자들을 대거 조직하는 게 중요하지 그중에서 한국당 빠져, 민주당 빠져 이렇게 해가지고는 노동조건을 위한 협상에서는 협상력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을 대체로 포괄하려고 하는 조직이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이런 조직이 민감한 문제가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회주의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내놓고 노동자들을 이끈다거나 아니면 격렬한 충돌의 시기에 혁명적인 지도력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선진적이고 혁명적인 노동자들이 산업과 업종의 경계를 넘어서 결집이 되어 있고 혁명적 조직으로 별도로 있어야 한다고 레닌은 주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렇게 독자적인 당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계급과 동떨어져서 자기들만의 오만한 종파적인 태도를 발전시킨다는 뜻은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정반대로 그래서 레닌은 노동자 대중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가라. 그것이 보수적이고 온건한 지도부가 장악한 그런 노동조합일지라도 거기 가서 영향력을 획득하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레닌은 자파 공산주의 유치증이라는 책에서 바로 개혁주의와 함께 활동하기를 거부하는 초자파주의를 비판했는데요. 이 문제는 오늘날의 자파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 안에도 이런 초자파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개혁주의자들과 함께 활동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노동조합 지도부의 개혁주의에 반대해서 생산현장의 직접 행동을 강화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1900년대 초반 한 20년 동안 유럽과 미국에서 성장했던 신디칼리즘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에 나타난 전투적 노동조합주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런 신디칼리즘의 약간 완화된 형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라는 것은 노동조합을 전투적으로 만들자는 정신 또는 그런 것을 지향하는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이런 것은 완화된 형태로 자파 활동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그 원형인 신디칼리즘의 경험이 어떤 것이고 한계가 있다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신디칼리스트들은 전투적 산업 행동을 매우 중시했어요. 그들은 개혁주의 지도자들이 노동자들을 대변한다면서 의회에 가서 의회에 의존하고 정부랑 대화와 협상에 몰두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맹렬하게 비판하면서 노동자들 자신의 행동을 아주 중시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점에서는 우리 혁명적 사회주의자들과 공통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디칼리스트들은 생산 현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치 쟁점을 산업 투쟁보다 경시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게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를 다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 신디칼리스트들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아까 제가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자국의 전쟁 노력을 지지했다고 했잖아요. 그 전쟁 노력을 지지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 조건을 억제하고 파업 같은 것을 금지하는 것에 다 합의를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신디칼리스트들은 그거에 거슬러가지고 정부와 사용자들이 전쟁을 이유로 한 노동조건을 공격하는 것에 맞서가지고 투쟁하고 그런 투쟁을 이끄는 구시를 했죠. 그런데 이 투쟁을 전쟁 반대와 연결시키진 않았습니다. 당시에 정세를 보자면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만약 이 신디칼리스트들이 노동자들의 경제 투쟁과 전쟁에 반대하는 이런 정치 투쟁을 결합시켰다면 정부를 아주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였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전쟁을 찬성했느냐?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는 대개 다 전쟁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그걸 결합하지 않았던 이유는 산업 투쟁을 그들은 더 중시했고 여기서 노동자들이 단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괜시리 노동자들, 전쟁을 지지하는 노동자들도 있을 수 있는 이 산업 투쟁 영역에 정치 쟁점을 가져와서 이 투쟁을 분열시키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작업장의 반전 쟁점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 때문에 신디칼리즘은 개혁주의의 지도자들에게 반대하면서도 그에 맞선 일관된 대안을 제시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 투쟁과 정치 투쟁을 결합시키지 못한 결과 시간이 그 후에 좀 흘러서 노동자들 사이에서 반전 정서가 확대됐어요. 이 반전 정서가 확대됐을 때 그로부터 수확을 거둔 것은 바로 개혁주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에다 찬성해서 파업 금지까지 합의됐던 그들이 이 반전 정서 속에서 지지가 막 2배 1년이 지나면 2배, 그 다음에 4배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이런 상황은 러시아에서 볼셰비키가 빵, 토지, 평화, 경제적인 요구랑 이 평화라는 것을 같이 결합해서 혁명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하고는 매우 대조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전투적인 노동조합주의에도 생산현정의 투쟁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장 밖에서 벌어지는 정치 쟁점을 생뚱맞은 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가령 2000년대 초반에 이라크 전쟁 반대 운동이 벌어졌을 때 그런 운동을 그냥 중간계급 청년들의 운동이다 라는 식으로 폄훼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고 또 전반적으로 차별 문제에 대해서 전투적인 활동가들의 인식은 상당히 부족한 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급 투쟁을 생산 과정에서 벌어지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충돌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 사회 국가라는 그런 영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업장에서의 생산 통제가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매우 협소한 것이고 그 사회 전체 수준에서 노동자들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정치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자신의 과제를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정치, 사회 영역에서 이 문제를 이걸 중시하지 않고 경시한다거나 아니면 이걸 경시하다 보니까 또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깜깜이가 되면 결국 그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 쟁점에 대해서는 다 개혁주의 지도부에게 의탁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영향력을 극복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런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노동자들이 그 지도자들의 정치를 따르는 그런 결과를 방치하게 되는 그래서 개혁주의 뒷문을 열어주게 되는 문제점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정치는 역으로 또 산업투쟁에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투쟁의 영역에서조차 제대로 일이 잘 안 풀리는 그런 악순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혁명적 자판은 정치 국가 영역의 문제에 대해서 핵심을 들춰내야 되고 바로 이 정치 쟁점을 노동자들의 경제 쟁점 경제 투쟁과 결합을 하는 것을 항상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바로 사업장에서 혁명적 신문을 판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혁명적 신문에는 노동자 투쟁에 대해서만 다루는 게 아니고 이런 정치 사회 영역의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것을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이런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지 하는 것을 나날이 계속 훈련해야 돼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훈련하고 있지 않다가 어느 순간 중요한 정치 쟁점이 딱 터졌는데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노동자들의 경제 투쟁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우리는 잘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경시한 채 전투적인 산업행동 전술을 제시하는 것 더 전투적인 전술, 더 전투적인 전술을 추구하는 방식은 굉장히 한계가 큽니다. 특히 신티칼리즘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 투쟁이 상승할 때는 막 성공을 거둘 수 있어요. 그런 시기에는 그런 게 잘 먹히니까요. 그리고 뒷받침도 되니까요. 노동자들의 활력 속에서. 그런데 일단 그런 시기가 끝나면 한계가 더 두드러져서 이 신티칼리즘은 1900년대 초반에 20년밖에 그 시기를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어떤 조직도 제대로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 많던 투사들이 다 어디로 갔나 싶은 상황에서 흩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죠. 세 번째는 올바른 지도부를 세워서 노동조합을 사회변혁적 기구로 변화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올바른 지도가 있다면 노동조합도 변혁적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역사적으로 많은 좌파들이 이런 혼란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급진적 노조활동가들이 가장 흔하게 시도해왔던 것도 바로 좀 더 온건한 지도부를 좌파적 지도부로 바꾸는 그런 것이었죠. 물론 노조 지도부가 온건파에서 좌파로 바뀌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층 노동자들의 투쟁을 건설할 기회를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죠. 그래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어떤 특정 조건에서 이런 좌파적 지도부를 세우는데 같이 다른 활동가들과 공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그 목적이 현장조합원 행동의 활성화이지 좌파 지도부 세우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지도부를 바꾼다고 해서 노동조합의 성격이 사회변혁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좌파 지도자가 당선이 돼도 그가 노조를 바꾸기보다 오히려 그가 관료기구의 볼모가 돼서 그 전에 온건파 지도부가 했던 것과 별로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더 흔하죠. 그리고 노조 지도부가 투쟁에 나섰다가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불가피하지도 않은데 후퇴를 한다거나 파업을 종료한다거나 아니면 취소한다거나 이런 것은 그가 개인적으로 사용자한테 매수되거나 아니면 그의 정치 노선이 온건해서라거나 이래서라기보다는 노조 상금 간부층의 구실에서 이것이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 상금 간부층의 구실이라는 것은 자본과 노동 사이에서 착취 조건을 둘러싸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노동조합에는 이중적인 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노동조합은 투쟁하는 조직이고요. 그러나 동시에 자본주의 질서 안에서 인근과 노동 조건을 협상하는 조직이라는 겁니다. 이 이중적인 면 가운데서 어느 한 면만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노조 안에는 더는 현장에서 일하지 않고 사측 정부와 중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바로 이런 그들의 역할 때문에 이 상금 간부층은 현장 조합원들과 이해관계가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파 노조 지도자들도 여기서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온건하냐 좌파냐 지도자들 사이 이 차이보다는 노동조합 상금 간부층과 현장 조합원 사이의 차이가 훨씬 크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내 우리 자파 활동가들은 자파 지도부 세우기 자체를 목적으로 삼기보다는 현장 조합원들의 자주적 행동을 고무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됩니다. 결국 노동조합 투쟁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현장 조합원들의 자신감과 활력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고 자파 노조 지도부가 중요하다. 그가 잘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파 지도부 자체를 목적으로 삼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자파 활동가들이 집행권을 장악하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무언직한 타협을 일삼게 되거나 자파 지도부가 어떤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그걸 자꾸 두둔하느라고 오히려 현장 노동자들의 투쟁을 마비시키는 잘못된 효과를 내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나라 활동가들 사이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노동조합에 관해서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조합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그 전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생각할 때 이 상관 간부층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해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건너뛴다면 그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생겨나는 또 하나의 헛대인 시도는 노동조합의 이념을 바꾸거나 대한노조 모델을 도입하면 노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회변역적 노동조합, 사회운동적 노동조합, 지역사회노동조합 이런 게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무슨 이념을 채택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실제 투쟁에서 객관적 고시를 어떤 것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운동노조나 지역사회노조주의 같은 것을 채택한 유럽의 노동조합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인형은 좋은데 일단 그 지도자들이 불가피하지 않은데도 파업을 유보하거나 투쟁을 종료시키거나 노동자들을 배신하는 그런 일이 기존 온건노조하고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한노조 모델을 제시하는 자파활동가들은 오히려 현장조합원들의 변질 내지는 타락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고 노동조합 그 자체가 갖는 부문주의 이런 게 문제다. 노동조합 지도 상금관료층 이런 게 문제라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노동조합 상금간부가 어떤 이념을 도입하느냐에 열쇠 해결의 열쇠가 거기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소 엘리트주의적인 그런 발상이죠. 그래서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를 지향하는 자파활동가들이 노조 혁신에 성공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진 듯한 그런 노조 지도자들과 협력하면서 스스로 노동조합이 받는 개혁주의 압력에 포로가 되어온 경험이 있는데 이런 과정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걸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정리하는 취지로만 요약을 해볼 텐데요.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의 일상투쟁 조직으로서 노동조합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조합의 한계도 인식을 해야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 상금간부층의 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노동조합 지도자들에 대해서 가장 좋은 태도는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간다면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동요하거나 조합원들을 배신할 때는 맞서 싸우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냐는 세력 관계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한 수준,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전술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근본적인 사회 변혁을 위해서는 노동조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혁명정당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혁명정당이 기층에서 탄탄하게 조직돼 있어야 개혁주에 맞서서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급진적인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독자적인 혁명정당을 건설하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하지 않아왔습니다. 87년 이래로도 30년이 흘른 현재 상황에서 급진적인 자파 활동가들의 단단한 조직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본다면 이런 문제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파들은 노동조합 안에 용해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정치도 중요하네 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번에는 현장과 거리를 두는 정치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었죠. 이 둘 다 대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살펴본 고전 마르크스주의 분석과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배우고 그것을 실천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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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